저희 할아버지가 뭐를 사라고 연돈을 줬는데 그렇게 해주세요. 아멘. 아니지. 소주야. 아니지. 아니지. 특굴로 해야지. 특굴로 해야지. 엄마가 맛있는 거 산다. 맛있는 거. 왜 할아버지랑 만날 날까지 안 아프게 해주세요. 우리들 착한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. 왜 할아버지 사랑합니다. 엄마님 사랑합니다.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오빠가 기도 안 했는데 계속 나를 막 이렇게 이렇게 안 하는 거 안 하게 해도 돼요. 안녕.